자 이제는 이 도미노를 장난감을 던져서 넘어트리는 게 아니라 구슬을 굴려서 도미노를 넘어트리려고 합니다. 자 구슬이 필요하니까 원, 구를 하나 가져옵니다. 자 그래서 얘를 공중에 띄워서 사과에 가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자 공이 아래로는 떨어지지만 이 도미노를 향해서 가지 않아요. 어떻게 하면 되죠? 이 공이 이 도미노를 향해서 갈 수 있게 자 이렇게 쐐기 도형을 둬서 방향을 구슬이 이쪽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. 자 다시 사과에 가서 플레이 해보면 어 그쵸 공이 굴러가서 도미노를 쳤습니다.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 도미노의 아랫부분을 구슬이 치게 되면서 도미노가 윗부분이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밑으로 넘어지니까 이어지지 못하고 끊기게 됩니다. 자 이 구슬이 이 구슬이 도미노의 윗부분을 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음 자 다시 3D 디자인으로 가서요. 자 구슬을 크기를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Shift키를 누르고 키워야 구슬이 비율, 구 상태인 비율을 유지하고 커지게 되죠. 키웠습니다. 다시 사과에 가서 자 플레이 해보면 네 이번에는 구슬이 앞으로 치면서 자 잘 도미논 잘 넘어졌어요. 도미논 잘 넘어졌는데 어라? 지금 뭐가 사라졌죠? 퐁 치면서 자 찐 파란색의 쇠기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. 이 구슬이 지금 커서 되게 무거워졌거든요. 힘을 받기 위해서는 얘가 날라가지 않고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. 자 재설정 눌러서요. 재설정 원상복귀 시킨 다음에 여기 보이는 쇠기를 클릭해 줍니다. 그러면 이 친구를요. 여기 보이는 정적으로 만들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. 돌로 만드는 겁니다. 정지되게 못 움직이는 거죠. 안 움직이는 거죠. 자 이 상태를 만든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고 지금 구슬이 가서 도미노를 치면서 이렇게 넘어집니다. 지금 구슬이 굉장히 커서 거의 도미노를 다 쓸어버리고 넘어지네요. 자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장난감을 던지지 않겠습니다. 여러분이 이 구슬 떨어지는 구슬을 이용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구슬이 굴러가서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동작을 이어지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.